안녕하세요. 코스영아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기 박보, 안이 이기는 방법. 모양을 보시면 병들이 너무 밑으로 내려가 있죠? 하지만 이 형태에서는 아무리 저렇게 내려가 있어도 이길 수 있는 수가 있습니다. 이기는 방법을 쉽게 보시기 바랍니다.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 포가 이쪽으로 넘어가고요. 상대방은 둘 게 없죠?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? 이쪽 포가 이렇게 와서 이 자리를 차지합니다. 이래 놓고 병이 입궁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쪽 포가 또 이 자리에 와서요. 넘어온 다음에 상대방은 둘 게 없습니다. 그 다음에 병이 들어왔을 때 포가 넘어갈 수는 있어요. 근데 넘어가도 이렇게 장군치면 끝납니다. 포가 넘어가지도 않네요. 다시요. 자 이렇게 가서 이 자리를 차지한 다음에 병이 입궁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이 포가 또 이 자리를 차지해 놓은 다음에 병이 서있을 들어오면 끝나게 되겠습니다. 외통이죠? 자 이렇게 해서 병이 밑으로 내려가 있어도 이기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